목사님, 현실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성경책을 붙잡으면서 점을 먹거나 타로를 보고 싶어하는 저를 꾸짖어 주시거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지만 참고 있고 기도하지만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많겠죠 들어있을 텐데 이게 점이나 이런 걸 보러 가는 동기는 뻔해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닥쳐올 일이 돼서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인간도 어떤 환경도 어떤 권력도 우리를 안정케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 될 때 불안할 때 정말 저는 시편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요한보험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보험 특별히 말씀하실 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는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데 저는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읽으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차곡차곡 차오르면 내 안에 불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내어 쫓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채워 넣음으로써 불안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그렇게 공황장애가 낫는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불안에서 벗어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몇 주 만에 놀랍게 몇 달 만에 놀랍게 모든 병이 나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한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의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부분의 정리가 좀 분명하게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머리로는 아는데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거란 없다 이런 거 다 아는데 실제 마음으로는 그게 잘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불안한 정세란 건 딱 한 가지 정세 왜냐하면 자기 배터리 모드로 갈 때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플러그인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불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잘 가는 것 같지만 늘 60%, 50%, 30%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빨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짜증도 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이게 다 배터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공통된 정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플러그인 되는 순간 그런 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세례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런 배터리 모드에서 전환이 안 돼요 모두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어떻게 아냐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냐 기억되지 않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있으면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늘 같은 말씀 같지만 성령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 넣으면 불안이 빠져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읽히지도 않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요 코로나 오고 나서 찬양을 스물몇 곡 정도 외웠어요 4절까지 다 예배도 대면 예배도 안 되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새벽에 2시, 3시 밤에 깨면 이분은 늘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계신데 그래서 2시간, 3시간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 4절까지 외우는 게 지금 한 30곡 가까이 늘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정말 찬양은 그 가사가 다 기도예요 주로 CCM보다는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실 때 저는 또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떠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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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